네, 할렐루야!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후원을 요청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. 인천순봉교회의 성도님들께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또 인천순봉교회같이 아름다운 교회들을 그 선교지에서 세워가면서 사액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액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또 자녀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닮아서 열심을 내고 또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우리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작은 정성 모아주시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더 집중을 하고 또 우리 선교사 자녀들은 선교사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인천순봉교회에 파송된 선교사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. 우리 선교에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연락은 인천순봉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우리 추진아 집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인천순봉교회 김성수 장로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010-5254-3016 김성수 장로입니다.